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슈터스쿠아 또 연습회 를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스테이지를 좀 악랄하게 꾸며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타팅 포인트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방향은 상관없는데 제일 악랄한 코스죠 여기서 딱 채끼면 텍사스 뭐라고 하지 하여튼 돌아가는거 5개 맞춰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요 아래로 해서 스타플레이트를 쫙 맞추고 저기 페이퍼 타켓까지 근데 저쪽 끝에 있는 페이퍼 타켓은 여기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서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맞추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뒤를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누워 있는데 여기 스틸 타켓이 2개가 있어요 요거는 총으로 맞추는게 아니고 뛰어와서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미는 용도입니다 대신에 여기서 손으로 밀되 총구 방향이 절대 저쪽으로 가면 안되겠죠 그거를 보기 위한 코스고 여기 있는 이 커튼 요 커튼이 약간은 조금 어려운데 커튼을 한 손으로 잡고 총을 뽑아서 한 손으로 쏠게 한 손으로 쏘는데 보시면은 종이 타켓이 3개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더블 탭을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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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쏘고 나서 마지막에는 조기 보이는 스타플레이트를 맞추게 되면은 타이머가 끝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즐거운 연습을 우리 40대 평균 연령 45세 아저씨들끼리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슈터야 레디? 네 스탠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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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잘했다 예에에에에에 형아 세고있다 40초 벌써 40초 준비되어 자세한 바이 또 끌렸네 안전 아니다 안전이 문제야 종아리 없어 종아리 있어 왜 안나가요 근데 가스가 없어 지켜 자 오늘 두번째 스틸 스틸타켓만으로 진행을 합니다 들으십시오 앉아서 자 여기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은 첫번째 총을 뽑아서 한손으로 제 땅 땅 이동 쭈그리고 앉아서 땅 땅 땅 땅 뒤로 돌아 들어와서 땅 땅 땅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야 돼요 짐볼에 하나 둘 셋 자 흔들리는데 텍사스 타켓 땅 땅 땅 땅 마지막 스타플레이트 띵 폴더 이게 고무볼이죠 이게 고무볼이죠 자 헬멧 써봐야돼서 닦아야돼서 클리어 스틸타켓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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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아! 쥐또 홀스터 쥐또, are you ready? 안 돼, 아이가이 스탠바이 쥐또 핫 자, 빨리 하니 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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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슈토리디에 스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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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erse 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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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앤매이크렛이디 멋있다 준비를 해? 물건 많이 사는거야? 스탠바이 안내봤어 オーケー!来るよ! オーケー!来るよ! マイクもら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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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オーケー クッキュー クッキー マイクもらった ボーステアの ゴルステアノベル 됐습니다 되시고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ㅋㅋ ~~~ ~~ 오케이 들어오셔서 백스탭으로 안부시고 네 앞에 가셔서 오각형 맞춰주세요 자취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장 제거 하시고 홀 때 총무 해주십시오 예 끝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